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작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넘어가나? 일단 화면... 화면 돌아가고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뭐지? 흠...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없나? 아 그러네 아니 근데 마우스가... 아 여기다 왜 이렇게... 뭐... 화면에 마우스가 보이는데 왜... 내 화면에 마우스가 안 보이지? 이게 또 무슨 경우야? 아 됐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작 게임을 합니다. 자...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됐나? 제가 게임을 쭉 찾다가... 이것도 나름...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오전에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이런 느낌의 게임을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거의 뭐... 처음 시도하는 느낌이긴 해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대화가 나오네. 흠...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없나? 응? 뭐지? 뭐지? 구궁 구궁 구궁... 뭐야? 날아가는 거야? 아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날아가네? 으아악! 아... 뭐야 이거? 바로 시작하는 거야? 으... 이게 무슨 일이지? 아... 안녕하인가 인간 으악! 개, 괴물이다!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해를 끼치려는 건 아니니까 뭐지? 문어와 코끼리가 합쳐져 있는 건가? 박쥐 같기도 하고 우린 전 우주를 누비는 미식가들이지 지구에도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이 많다던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말이야 물론 값도 치를 거야 인간들이 쓰는 화폐도 구해놨다고 여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방도 준비해뒀으니 우리가 만족할 만큼 음식만 제공해주면 돈도 두둑히 챙겨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오 돈도 많대 어디서 구했어? 나도 좀 그, 그치만 여기 끝에 흰색 테이블이 보이나? 아 이게 다 테이블이야? 여기 중 한 칸을 골라 네가 만들 요리를 쌓아둘 수 있어 배치 편집을 통해 어디다가 요리를 만들지 한번 선택해봐 아니 근데 왜 마우스가 안 보여? 아니 지금 방송 화면에는 마우스가 보이거든요 뭐냐? 왜 마우스가 안 보이지?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자 감자튀김 이렇게 하면 움직여지고 서빙 테이블에 요리를 배치해주세요 배치 편집 아 이렇게 눌러서 배치하기 잘했어 이 요리 이름이 뭐라고? 감자튀김? 맛있어 보이는군 기대하겠네 요리를 골랐으니 이제 요리도구들을 주방에 설치해야겠지 요리도구는 네가 원하는 대로 설치할 수 있어 레시피를 참고해서 요리를 잘 진행할 수 있게 도구를 설치해봐 어 보자 아 요리도구 도마 도마 튀김기 재료 감자 상자 이렇게 좋아 이렇게 주방에 갖춰지면 이제 요리를 할 수 있겠지? 한번 해보겠나? 뭐 알아서 한다 배치하면 요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 내가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배치를 하면은 요리를 해서 갖다 놓았나 보다 아주 좋아 이렇게 너는 계속 요리를 만들면 돼 자 이제 여기 이쪽 끝 파란색 워프 같은 게 보이나? 이건가? 그리고 저기 반대쪽 끝에 빨간색 워프가 있지 보이나? 아 이쪽 네가 요리를 만들고 있으면 여기 파란색 워프를 통해 우리 미식가들이 방문해서 빨간색 워프 쪽으로 움직이면서 네가 만들어 놓은 요리를 먹을 거야 우리들은 요리를 충분히 배부르게 만족해서 먹고 나면 돌아가지 그 이렇게 움직이면서 먹는 걸 지구에선 뭐라고 하더라? 뷔페? 좀 다른가? 어쨌든 뭐 우리가 요리를 먹는 방식이 지구인 눈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외계인에게는 외계인들의 문화가 있으니 너무 이상하게 보지만 저 혹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그럼 뭐가 궁금한가? 만족하고 나면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하 아주 좋은 질문이군 빨간색 워프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면 인내심이 부족한 우리는 요리 대신 너희 지구인들이 무슨 맛인지 볼 거야 그걸 잡아먹는다는 소리잖아? 그러니 열심히 노력해보라고 요리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 어? 갑자기 지구를 지키는 용사가 되어버렸던걸? 아무튼 뭐 준비가 완료되면 영업을 시작해보라고 맛있는 음식 기대하고 있겠어 아 나 자신 없다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 참 식당을 오픈하고 나면 서빙 테이블에 올려놓은 요리의 위치는 바꿀 수 없으니 주의해 아 한번 올려놓으면 끝이구나 식당 오픈 일단 감자튀김 하나로 근데 이게 너무 가까이 붙여놔도 안되는 게 붙여놔도 안되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 다른 요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면 레시피 아 이런 거는 하나씩 늘어나는 건가? 아 내가 여기서 하는 거구나 어 보자 서빙 거리 어 4칸 이런 것도 있네 텐동 감자튀김 감자튀김이 있으니까 오브젝트 두 개 설치 필요 이게 했던 거를 또 해도 되는 건가? 감자튀김이 포만가 가성비가 좋거든요 아 했던 거 또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이건 감자튀김으로 좀 이어서 가자 어때 요리도 꽤 할만하지? 새로운 레시피도 개발한 거 같던데 그렇게 매일매일 더 맛있고 좋은 요리를 대접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말이야 지구인들은 요리가 참 맛있긴 한데 약간 아쉽단 말이지 요리 재료들이 너무 밍숭맹숭하달까? 요리 재료를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봤어 이걸 이용해서 좀 더 요리의 맛을 우리 입맛에 맞게 잘 개선해봤으면 좋겠군 아 재료 강화 아 이런 것도 있네 강화하면 어 2초 동안 요리의 10%만큼의 포만감을 추가로 받는다 들어간 음식을 먹은 손님은 0.1초 동안 이동할 수 없다 서빙 범위가 증가한다 좀 그나마 늦게 나가는 게 낫지 않나? 포만감보다는 아닌가? 그럼 뒤에 손님이 밀리... 아니야 밀려도 상관은 없잖아 포만감은 포만감은 좀 나중에 작고 이게 속도인 것 같고 범위는 아직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로 하자 어 뭐야 어 여기서 추가 잠깐만 이거는 늦은 소 아 다 똑같구나 좋아 여기는 그래도 치즈로 시작하자 치즈 감자 정도는 맛있겠지 치즈 치즈 가자 치즈 치즈가 들어간 음식 잠깐만 치즈 감자 튀김 이러면은 뭘 더 설치를 해야 되나? 잠깐만 요리 과정은 됐고 아까 치즈 감자가 도마랑 치즈 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 상자는 근데 따로 아직 못 구하는 건가? 아 치즈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건 좀 보류를 해야 되는 거구나 재료 강화 한 번 더 해봐 이거를 이동 속도 감소는 또 뭐야 에이씨 아까 그 포만감 할 걸 그랬네 그냥 감자 할 걸 그랬나 보다 지금은 배우는 중이니까 일단 죽어도 그냥 해볼게요 감자를 여기다 다시 추가하고 아 메뉴를 등록해야 만들 수가 있다고 그쵸 지금은 튜토리얼이니까 일단 식당 오픈 사람이 많을 것 같진 않은데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다섯 명 오는 거군요 다섯 명 빠르고 발랄하다 많이 먹지는 못한다 안녕 한창 요리를 진행하는 중에 방해해서 미안하네 설명을 깜빡한 게 있어서 말이야 식당을 오픈하면 배치한 요리의 위치는 바꿀 수 없다고 했던 것 기억하나 배치는 바꿀 수 없지만 요리의 진행을 잠깐 중단하는 건 가능해 시험 삼아 한번 배치된 요리를 가리켜서 요리를 중단하고 재개하는 방법을 확인해 봐 효율적인 주방 관리에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어 아 요리 요리 중단 요리 재개 아 이렇게 묻을 수가 있구나 요리 중단 할 일이 뭐 많이 생기려나 아 아 아 자 어마이갓 야 잠깐만 잠시만 아이고 아 아 이게 뭐야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지 명령 아 5초 동안 제자리에 멈춰선다 음식 수가 0인 음식도 서빙할 수가 있다 돈을 얻을 수 없는 대신 체력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20번 요리를 완성할 때까지 요리 속도와 이동 속도가 30 감소한다 대신 끝나면은 0부적으로 1이 증가한대 이걸로 해볼까 감자 5분이 없잖아 잠깐만 근데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이런 도구가 오브젝트가 없는데 오브젝트는 어디서 선택을 하면 재료가 생겨요 감자집을 할까 감자 통감자 아 그래요 안녕 어제 요리는 아주 훌륭했어 지구인들의 요리가 상당히 맛있어서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 아마 혼자서는 그 손님들을 다 감당하기 힘들텐데 네가 요리를 하기 쉽게끔 너의 클론을 복제할 수 있게 해주지 이 클론들은 너랑 일심동체가 되어서 요리를 같이 만들어줄 거야 클론들이랑 같이 잘해보라고 기대하고 있겠어 직원이 늘어나는 거죠 아 클론도 돈 중사야 돼 클론 복제 최대한 가까이 두는 게 낫겠네 5분 여기다 두고 돌은 왜 있는 거지 이 돌은 뭐야 이 돌은 왜 있는 거야 감자상자를 하나 더 두자 아 길막용이에요 아 이쪽으론 가지 말라고 동선을 위해서 가까운 동선에 두는 게 낫겠지 에ENCE 붙어 있는 게 이긴 근데 이 만큼? 완성되고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네 아이고 이천이 엥니 껍질 그치? 이 말이야 여기다도 상자 이런 느낌이면 될려나? 상자를 하나 더 두는 게 낫겠다 다시 이러면 상자 두 개니까 각자 따로 움직이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정점 됐다 가자 이정점 될 거 같아 고우! 그래서 초반에 감자튀김을 둔 거니까요 감자튀김이 더 오래 걸리는 거 같기도 한데 아슬아슬한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래 걸리는구나 식빵 감자 요리만 해 감자볶음 감자 전문점 감자 전문점 감자 전문점이에요 이제 제법 익숙해진 것 같군 확인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거야 야 이거 아 이거 빨리 죽고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 의외로 배치를 다시 해야 돼 빵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로 돌리고 어차피 동선은 안 겹칠 테니까 이거 됐고 감자 볶음 잠깐만 감자 볶음은 어떻게 만들지? 잠깐만 감자 볶음은 어떻게 만들지? 아 어차피 동선은 안 겹칠 테니까 이거 됐고 감자 볶음은 어떻게 만들지? 한 명이 두고 재료를 늘리는 게 맞을까? 아 이거 두 명이 포만감 124, 94, 110 아 이거 감자를 이거 없애고 아 근데 요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젠데 아니야 잠깐만 요리 시간은 포만감만 보면 되나? 얘가 세 번을 걸쳐야 돼서 아 알겠다 이거를 편집을 다시 하자 편집을 다시 하자 그니까 이거는 죽으면은 또 차라리 난데 감자튀김을 뒤에 배치하고 감자튀김을 뒤에 배치하고 아 지금로서는 이게 제일 좋은데 오래 걸리는 것들은 그냥 뒤쪽에 배치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해볼까? 요리 과정 확인하기가 안되냐 왜 왜..왜 안되지? 클론을 하나 부르고 돈도 좀 있으니까 도구로 올려볼까 요리 속도 증가 요리 속도 증가 오 이거 좋지 요리 속도 증가 오븐 사용 시간 감소 10% 확률로 오븐이 요리사 없이도 자동으로 조리 아 클론도 움직일 수 있어요? 프라이팬 사용 지금으로는 도마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주방 현황? 이건 아직 지표를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고 상자 여기다 두고 아이고 얘를 각자 여기서 출발시키는 걸로 하고 이걸 중간에 하나 넣어놔? 아니 너를 감자볶음이 뒤로 오고 그래야 빠르니까 이렇게 할까? 아 도마 아 도마 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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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가 있어야지 다시 다시 아 뒤를 돌아가야 되네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가만히 있어봐 가운데로 뚫어놓는 게 마지막 배치는 항상 가운데로 뚫어놓는 게 동선을 최소화시켜야 돼 동선을 최소화시켜야 돼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 그러면 그러면 길을 막으려면 그냥 가둬놓는 수밖에 없네 이런 식이면 약간 요리를 하라고 가둬놓는 방법밖엔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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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렇게 두고 그러면 양쪽을 막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막아야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각자 하나씩만 담당할 거 아니야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한번 가보자 어 일단 이대로 한번 가보자 몇 명이야 다섯 명에 모르는 사람 하나 여섯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냐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야 왜 이렇게 한번만에 몰려오는데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호 이번 식당은 성공적으로 운영했군 잠시 쉴 수 있도록 해주지 하지만 지구로 돌려보내주기엔 니 요리가 너무 인기라서 말이야 조금 더 일해줘야겠다 헬로 푹 쉬고 다음에 떠보자고 아 좀 그런데 처음 운영하는 것 치곤 어 튜토리얼 그래도 별 두 개네 어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호호 오케이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오 특성 포인트라는 것도 있네 오 맵도 있다 맵도 좀 다양한가 본데요 스테이지 오 스테이지 아무 캐릭터로 오 스테이지 클리어 여기 막 해금할 수 있는 것도 있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취생 와 근데 맵 되게 별론데 뭐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뭐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이거 좀 꺾어져서 지나가는 건가 어 야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빡센데 잠깐만 80, 87, 110 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잠깐만 이제 배치 편집부터 하고 음식은 그래도 한 구간에 하나씩 두는 게 낫겠지 근데 지금 3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밥을 먹어 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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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두 명을 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안에 가둠 네모 형식으로 안에 가두면 되지 않을까 일자 형식으로 여기만 가둬둬둬 얘는 얘는 이만큼 가둬 근데 이게 배치를 꼭 하나만 해야되는 건 또 아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두면 여기 채웠다 여기 채웠다 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가까운 데 먼저 채우지 않을까 아 근데 하나밖에 아니네 하나밖에 안 되네 여기 하나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식빵 튀김짜리를 하나를 하고 라면을 두 명을 하는 거야 라면을 아니 라면을 두 명이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지 좀 뒤쪽에 둘까 이렇게 하고 밥은 쌀에다가 쌀에다가 냄비 안에서 밥만 지어라 그리고 식빵 튀김 빵이랑 빵이랑 튀김짓 고치하고 돌로 막아버려 얘네는 둘이 같이 공유하게 하면 되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라면에다 면 어느 게 효율적일까 면 두 개 조리도구는 어차피 두 개씩 쓸 수 있으니까 라면 두 눈 길만 연결이 되면 되잖아 잠깐만 이쪽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리인가 아니야 조리대를 하나씩 두고 면 두고 냄비를 이렇게 두고 냄비를 이렇게 두고 배치를 바꿔 그 다음에 한 번에 붙어있는 게 낫나 이런 거 보면 한 번에 여기 바글바글 두긴 해 이렇게 막 초반에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두게 두긴 하거든 보통 디펜스가 앞쪽에 몰빵하잖아요 앞쪽에 다 몰빵해서 앞쪽에 다 앞쪽에서 다 요리하게 하고 아 잠깐만 다시 초기하지 마자 그러면 여기만 활용하자 그러면 여기랑 이렇게 아 근데 뒤에가 좀 걱정되서 앞에 보니까 딱 두 개씩이니까 얘도 세 개 잠깐만 이렇게 두고 밥이 일단 쌀 냄비 빵이 빵 튀김기 여기를 막아버리고 라면 얘네 둘은 같이 넣어놔도 되잖아 한 명이 이거 두 명이서 돌아가면서 써도 큰 문제는 없으려나 이렇게 해볼까 일단 처음엔 세 명이서 시작하고 얘가 안 움직이는데 아 아무래도 세 개짜리니까 이게 더 걸리겠죠 이거 이것만 하나 더 해볼까 이것만 하나 더 해볼까 어쨌든 조리 도구가 두 개 있는 게 낫겠는데 얘네 두 개 다 얘네 두 명 다 운영하려면 아 일단 이대로 해볼까 이대로 해도 될 거 같아요 그래도 사람 운영은 하나 더 쓰는 게 나을 거 있는 건 그대로 써보는 게 나을 거 같아 남는 자리에 도구를 더 놔도 될 거 같다고? 그러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나? 어 나쁘지 않은데? 상자만 하나여도 어차피 동선이 크게 꼬일 일이 없을 거 같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어차피 네 명이니까 가보자 어서오세요 일곱 명이나 되네 라면으로 배 채우는 일이 더 많을 거 같기도 하고 차라리 밥을 더 많이 만들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보면은 최소한의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차라리 라면을 보니까 라면처럼 포만감이 좀 있는 저는 애들이 나은 거 같기도 해요 짧은 애들이 의외로 빨리 안 만들어지네 뭐가 좋을까? 닭꼬치 아 근데 맛있겠다 이거 먹고 싶은 거 고르고 그러는 건 안 되죠? 하다보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고르게 될 거 같은데 메뉴 고르기 불고기 110 토바토 파스타 난이도 입자리 하나 끼워넣어도 될 거 같아 외로 아니야 지금 초반이니까 입자리는 나중에 만들자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로 가고 라면이랑 110 똑같긴 한데 이 배치를 이걸 빼고 튀김기 여기 옮기고 여기에 어 도구 강화 도구 강화 도구 강화가 좋을 거 같아요 조리대를 사용한 후 3초 동안 이동속도 증가 재료 상자 작업이 10% 확률로 즉시 완료 재료 상자가 더 좋은가? 포함되는 게 지금 일단 나머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재료, 재료 강화 선택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음식의 서빙 범위가 증가 선택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포만감이 60이 감소하는 대신 먹은 손님 주변의 이 거리에 있는 손님도 효과를 만난다 최대 3명, 3명씩이나? 선택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완성시키는 음식의 양이 100% 확률이 1인분 감소한 대신 먹은 손님 주변 이 거리에 있는 손님도 효과를 같이 받는다 1인분 감소한 대신 100% 확률이라면 아 뭐지? 파인다이닝 아니면 멀리주기? 아 파인다이닝 좋아 보이는데? 1인분 감소 아 근데 100% 1인분 감소하는 대신이라고 했으니까 모르겠네 모르겠네 이게 다닥다닥 붙어서 오는 경우가 아니면 크게 문제가 없어 불편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두 개 만드는 거 하나 만드는 거니까 굳이 이게 서빙 범위로 갑시다 오케이 이걸로 하고 면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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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을까? 면살빵 면살빵 면이 더 나으려나? 뒤쪽이기도 하고 면으로 가볼까? 그러면은 배치 편집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넘어올지는 모르겠다만 프라이팬까지 하고 1인 1메리호가 국물이긴 한데 라면이 좀 느리긴 한데 이게 괜찮으려나? 어 아 어? 프라이팬은 어느 레시피에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뭐지 아 메뉴를 안 올렸구나 그렇군요 메뉴를 안 올렸네 좀 오래 걸리는데 불고기가 은근히 오래 걸리는데 잠깐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나 아까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두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만들어지나? 만들긴 하나? 한 칸짜리 동선이 제일 움직이기 좋잖아 이게 훨씬 낫지 이거는 이제 빼야죠 빠른 표인지 느린 표인지를 모르겠네 하나씩밖에 못 넣어요 사람을 더 넣을 순 있는데 그냥 이건 이대로 가봅시다 가자 제발 괜찮을 듯? 라면 쪽으로 안 넘어오는데? 불고기 괜히 만드는 수준인데 지금 빵이랑 쌀만으로도 해결이 되고 있어 그나마 가끔 라면? 역시 개이득인데 50번 서빙할 때까지 손님이 가하는 피해량 100이 증가한다 대신 지속시간 끝나고 체력을 40회복한다 3초 동안 손님들이 반대방향으로 이동한다 죽이는 거 맞아요 골드 획득량의 30을 저금한다 저금한 금액이 많이 되면 파괴되며 15,000을 획득한다 저금통이 진짜 저금통이네 파괴되기 전 다른 소모품과 교체하거나 사용할 경우 저금한 금액만큼 돌려받는다 별로 안좋은데 이거? 반대방향 50번 서빙할 때까지 손님이 가하는 피해량 100 손님이 가하는 피해량이 뭐야? 이거 내 피가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 말 아니야? 여기 들어오는 경우에 그거를 하는 거잖아 지금 딱히 버리는 카드로 써도 될 수도 있겠네 굳이 셋 다 별로다 셋 다 별론데 브레이크 타임도 나쁘지 않은데 하다가 어? 가만 안 돼! 했을 때 쓰면 되겠다 근데 건너뛰기 하는 게 손해 아니에요? 건너뛰기 지금 어차피 여기 3개 비어있잖아요 아이템이 이거 해볼게요 식빵 새우초밥 라면이 있으니까 초밥? 야 이거 음식을 떠나서 내가 만드는 재미가 있어서 이거 치킨 초밥? 뒤쪽에 두고 초밥 만들까? 아이 근데 이거 무조건 치킨? 아니야 치킨 가자 치킨 치킨하고 어... 치킨을 뭔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같이 쓰는 애 있으면은 아 라면을 여기다 배치하면 아니야 그래도 효율을 따질 거면 이렇게 됐고 도마를 닭고기 상자 기다려봐 얘를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렇게 뭔가 극한의 효율로 써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나 이거를 튀김기를 여기다 두고 도마를 여기다 두는 거야 그리고 클론을 하나 더 불러서 너 여기 들어가고 도마를 여기다 두는 거야 확인을 해보지 두 칸이긴 해도 아까 보니까 라면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이 없던데 이 뒤에는 좀 겹치는 걸 할까 봐요 이 메뉴까지만 하고 이 뒤에 겹치는 거 쓰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 칸이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 약간 두 개 들어가기 딱 맞게 하면은 개편한데 오케이 이건 이 정도면 되겠다 가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기본적으로 음식 두 개씩 있으니까 열두 명이면 뭐 이거는 100% 막지 위대속으로 갑니다 아이고 라면 다 불겠네 치킨이 다 식겠네 와..잠깐만 감자볶음 감자볶음 스팀게임입니다 스팀게임입니다 식빵튀김 추가 설치 필요없다 이걸로 가자 일단 추가 설치 필요없는 난이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포만감 있는 거 뒤에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앞에 있는 거 하나 해가지고 이걸 두 개 늘린 다음에 아 잠깐만 두 개 늘려도 야 잠깐만 두 개 늘려도 얘가 놓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 아 아씨 식빵튀김 자리를 얘는 이걸 늘려야 되겠네 두 개 놓기 해야 되네 한 명이 근데 두 개 놓으면 이게 효율이 좋으려나 얘는 계속 여기만 채워 놓을 거 아니네 나눠서 넣었네 도구를 올려볼까요 튀김기 도마를 사용할 때 요리 속도 증가 튀김기 주변 한 칸 범위 내에 설치된 도구가 없을 경우 음 한 칸 범위 내에 설치된 도구가 없진 않는데 아 이거 좋은 거 하긴 한데 지금 튀김기 바로 옆에 뭐 바글바글 붙어있는데 튀김기 주변에 없어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좀 배치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튀김기 주변에 우리 치킨이 여기 같이 갈까? 잠깐만 아 근데 붙어있으면 안 된다 했는데 아 근데 붙어있으면 안 된다 했는데 아이템 활용을 좀 제대로 하려면 동성이 좀 늘어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 주변이면 이것도 포함되려나 돌도 포함될텐데 재료 상자는 아니니까 재료 상자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오호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잠깐.... 어 이렇게 돼야지 튀김개 하나를 아 이거 참 애매하다 아 이렇게 하면 놀 수가 없잖아 얘 뭔가 빨라진 건가 튀김기 부족이 뜨네 잠깐만 튀김기 부족이 뜬단 말이야 이런 식이면 되나 아 닭고기 아니아니야 빵을 여기다 두고 이런식으로 하면 튀김기를 공유하는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어 야 잠깐만 얘네 둘이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는 거냐 아니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해봅시다 어차피 초반이니까 이거 뭐 약간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재료 강화 선택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손님으로부터 획득하는 골드의 양이 증가 이동속도 감소 어 얘는 아까 그거랑 똑같네 일단 돈부터 벌어보자 빵으로 가자 아니 이거 할만할 것 같아요 뒤에 불고기도 있고 뒤에 불고기도 있고 흠 osme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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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세상에 피깎였어 보물준대 골드 증가 요리속도 증가 클론 3명 아 이건 당연히 요리속도지 이건 누가 봐도 요리속도겠죠 돈가스 생선구이 재료 공유하는게 제일 좋은거 같은데 서빙걸이 4칸 5칸 3인분 대신 3인분만 되고 2인분만 되고의 차이구나 돈가스 가자 요리속도도 증가했으니까 아 여기 너무 효율 별로다 또 다시 일로 오는게 낫겠다 여기가 제일 나았다 진짜 여기 튀김기랑 이거 같이 포함되면 개꿀인데 여기 튀김기랑 이거 같이 포함되면 개꿀인데 이렇게 넣고 아까 보니까 돈가스 넘어오는 거 거미가 돈가스가 지금 고기 고기 튀김기 상자 공유는 못하겠다 고기 도마 튀김기 고기 여기에다가 클론을 하나 더 집어넣고 혹시 한칸 범위 내서 움직이는게 맞는거 같애 뒤에도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진단 말야 같은 요리를 6시 동시에 공유는 못하는거 같아요 기다리는거 보니까 한사람이 하나를 쓸 때까지는 기다리더라구요 겹쳐서는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1인 1기구 기구가 제일 효율이 좋은거 같아요 네 면이 들어간 음식의 서빙범위 증가 서빙범위 증가 지금 좋은게 이거잖아 얘한테 돈이 너무 많은데 재료 상자 작업이 20 확률로 즉시 완료 도마 기본적으로 좋은게 제일 좋은거 같고 돈도 많은데 도마 연구 냄비 튀김기 아 튀김기 효율이 별로인거 같기도 도마 속도가 늘어나면 공유할만 하겠죠 재료상자 같은 경우는 이동속도 증가가 의미가 있나 지금 한칸짜리인데 한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속도가 의미가 있을까 도마 도마 주변 3칸 범위에 이 재료상자 도마 포함이 안되는거겠지 도마 만약에 튀김기 속도를 올리려면 얘도 이리로 옮겨야돼 이런식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한칸짜리면 좋은데 튀김기 효율 높이려면 이게 맞거든요 오픈 그럼 이대로 그냥 가봅시다 피가 좀 준게 마음이 아픈데 오픈 음식의 개수는 많은 편이니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도마 왜냐면 지금 돈가스랑 불고기는 괜찮으니까 오 좋아좋아 갖고있는거를 또 누르는건 의미가 없겠지 아니다 의미가 있지 같은칸에 두개 올리면 되니까 대각선으로는 안올라가겠지 대각선으로는 안올라가겠지 대각선으로는 안올라가겠지 가츠샌드 아 좀 어렵다 이렇게 치면은 닭고기도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닭고기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닭고기 공유도 가능한데 닭고기 공유도 가능한데 닭고기 공유는 닭고기 공유가 가능한데 닭고기 공유 아.. 아.. 메뉴 슬롯을 교체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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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을 없애자고 밥은 지금 어차피 포만감도 떨어지긴 해요 밑에 빵이니까 아 애매하다 라면을 공유하든지 닭가슴살을 공유하든지 다 110이거든 그러면은 닭가슴살을 하고 밥을 빼고 밥을 빼고 기아이면 상자 공유하면 좋겠지만 애매해서 거리가 빵을 뒤로 뺄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닭고기를 공유할까 상자에 하나 더 있는다고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지금 느낌으로는 도마랑 프라이팬 마지막 요리는 항상 끝이어야지 아 2칸 효율 2칸 효율 2칸 효율 좀 별론데 아이고 아 이건 좀 별론데 상자만 공유되면 딱인데 초반에 빠른 애가 끼어 있는게 제일 낫긴 하거든요 빵이 좀 더 빠른데 2개짜리라서 2개짜리라서 오케이 뭐 지금도 크게 나쁜것도 아니고 도구로 올리면 되지 아 이것도 조리대밖에 없잖아 아 이거 이런것만 나와 하아 정말 필요없는것만 자꾸 나오네 좀 필요한것 좀 나왔으면 좋겠구만 전체서빙 선택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서빙속도가 20발라진다 꼬만감이라 서빙범위에 제한이 없어진다 전체 서빙은 좀 넓은 범위인데 아 잠깐만 이거를 이거 어쨌든 닭고기로 고를거거든요 닭고기가 2개니까 포만감이 제일 좋을것 같아 이걸로 가자 닭고기로 가고 재료를 한번만 더 강화해 우와 닭고기 좋아 바로 닭고기 나오는거 보소 포만감 추가로 받기 지금 갖고있는거에서는 닭고기가 제일 좋기때문에 탑고기 면 1인분만큼 증가 40 감소하는 대신 제작시 요리속도와 이동속도 증가 50 감소하는 대신 1인분만큼 1인분만큼 50 감소하는 대신 50 감소하는 대신 모르겠다 이거는 이건 그냥 둘다 좀 별론거 같아 큰 의미가 없을거 같으니까 이거 주고 왜 라면 좋은거밖에 안나오지 일단 이대로 오픈해볼게요 화이팅 힘내라 돈까스 내가 믿을건 너뿐이야 돈까스 어우 좋아좋아 아직은 뭐 견딜만하네 이걸 받고 맛있는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라 8초동안 모든 도구가 즉시 완료 반대 이동하는거 있죠 데미지가 센걸로 하는게 좋은것도 애매한게요 이 포반감이 좋은것도 조리 시간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냥 똑같이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차라리 빨리 만들어지는걸 앞에 채우는게 낫지않나 난 그래서 지금 그나마 빨리 만들어지는것들을 저기 둔건데 데미지가 포반감이 큰거는 조리시간이 긴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만드는게 나은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야금야금 깎아먹어야 뒤에 남은거 그냥 크게 터뜨리고 없애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괜히 애매하게 남았는데 뒤에 데미지만 조금 남아서 들어가는것 보단 흠 25초동안 요리가 완성되었을때 추가로 1인분 음식 생산 아 이거 음식 없을때 급하게 쓸수있는거네 25초면 생각보다 긴데 음 좋다 덤좋다 아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네 잠깐만 이제 사람도 많아지니까 와 씨 재료상자 기본으로 두개씩에다가 지금 쌀을 집어넣어서 쌀 요리는 안하는게 나을것 같고 닭꼬치? 그나마 닭꼬치? 뭐가 좋을까? 닭꼬치? 아니 근데 밑에있는거 이거 아 잠깐만 포함이 되는게 닭꼬치? 닭꼬치가 날것 같애 닭꼬치 가자 닭꼬치 닭꼬치하고 아 식빵 나름 효자상품이였는데 아 0.7초 라면만드 서빙속도는 똑같은데 잠깐만 이거 식빵 빼고 그냥 이거인데 빼면 다시 못만들죠 라면을 앞으로 땡기고 치킨이랑 닭꼬치를 한곳에 묶으려고 하거든요 라면을 앞으로 땡기고 치킨이랑 닭꼬치를 한곳에 묶으려고 하거든요 라면을 더 inde소를 냅니다 라면을 더 붓고 하 cos 라면을 더 넣으세요 라면을 두각이 두개로 누러라니깐 라면이 동선이 두개로 누러라니깐 라면은 두개 넘으면서 가윤장 방송 보는 이게 힐링이지 고런니? 오묘를 이렇게 해야지 닭꼬치를 여기다 두고 치킨 여기 두고 닭꼬치가 감자도 있어야 되잖아 닭 감 도마를 공유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도마 공유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하나만 더 보고 5분 이렇게 둔다는 가정하에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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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뭔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도마 공유가 나쁘지.. 아 얘! 야 얘 닭고기 다 써놓으니까 얘가 가져가 야 야 이런 닭꼬치를 못 만들잖아 아 진짜 웃기네 아 개웃기네 잠깐만 도마가 1인 1이 맞는 것 같다 도마가 1인 1은 맞네 이게 이래도 그럼 같이 쓰려나? 야 얜 좀 애매하다 아니면 도마 두 개를 붙여넣을까? 아니야 도마를 붙여넣는 거는 의미가 없어 도착하는 거리를 똑같이 만들면 어떠냐고요?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게요 붙어있잖아요 아.. 도착하는 거리를 똑같이 만들면 어떠냐고요? 도착하는 거리를 똑같이 만들면 어떠냐고요? 도마 거리가 일정하게 할 수 있는데 얘네는 그게 아니니까 도마 거리가 일정하게 안돼요 왜냐면 얜 튀김기를 써야되고 얜 오븐을 써야되기 때문에 교대를 쓰지도 않는 것 같고 일단 같은 재료를 공유하니까 아까 봤잖아요 얘가 닭고기 썰어놓으니까 얘가 다 가져간다니까 같은 재료를 공유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네 이런 문제가 생기네 그러면 자리를 바꿀 필요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을 거면 내가 처음부터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얘는 뭐 이렇게 된다 쳐도 도마를 이렇게 놔야지 그러면 그나마 도마 공유는 안하겠지 잠깐만 이러면 위치를 바꿔야지 감자가 여기로 오고 다꼬이가 여기로 오고 이렇게 해야 튀김은 좀 더 빨리 되겠죠 얜 두 개 써야되니까 어쩔 수 없고 오케이 이게 그나마 최선이다 이게 맞는 거 같은데 닭고기 부족이 뜨네 닭고기 부족이 뜨네 닭고기 부족이 뜨네 닭고기 부족이 뜨네 0.5초 손해보는데 0.5초 손해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넘 아니지 그럼 감자가 안 되잖아 0.5초 손해보는 게 크려나 상자를 하나 더 놔야 되는 더 놓으면 잠깐만 닭고기 부족 0.53초 아니 뭐야 더 늘어놨는데 동선이 안 겹치게 하려면 동선이 안 겹치게 하려면 다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점점 달라지는데 기준이 뭐야 이거 근데 이게 최선인 거 같아요 이대로 가자 돈도 많으니까 도망 재료 상자 올리는 게 좋은 거 같아 아 닭고기 좀 나오라고 닭고기 포만감 10 증가 아 닭고기 하나 올려서 포만감 10 증가로 하고 아 닭고기 하나 올려서 아.. 애매하네 음 감자랑 고기 감자랑 고기 감자 고기 감자 고기 고기 두 개 있으니까 어 내준 소화 아 미친 닭고기 대박 이게 또 나오네 이러면은 닭고기 마저 올리고요 하나만 더 할까 잠깐만 스텍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손님이 1초동안 2.5 확률로 포식을 한다 포식은 또 뭐야 포만감의 두 배 적용 재료 선택 재료 선택 뭐 돼? 감자밖에 안 돼 너무 손해해 이거 아 감자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닭고기밖에 없거든 아 저기 닭고치 이동속도 이동속도 지금 이거 포식이나 여유 올릴 수 있는 게 다 감자밖에 없어 아이씨 아이씨 똑같을걸요 둘 다 감자 근데 둘 다 선택해서 할 거면 차라리 포식이 낫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음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음식 올린 게 감자 이거 포식 감자로 가고 그냥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대로 한 번 다시 갑시다 오픈 닭고치가 어느 정도로 효율성이 있는지 봐야 되니까 아이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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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다행이다 오우 다행이다 와 이거 닭고기 가게 되겠네 이거 점점 빨라지 나 이렇게 빠를 거라고 생각 못 해봤어요 와 잠깐만 고기 전문점이네 기아이면 난이도 낮은 거 하는 게 좋은데 치킨 갈아기 밖에 없네 높은 거를 하나 배치해야 되나? 치킨 오븐 스파게티 볶음밥 닭가슴살 샐러드 볶음밥 하나 갈까? 볶음밥 아 근데 뭘 빼야돼? 이러면 뭘 빼야되니까 치킨 가라하게를 초반에 배치를 시키고 시작을 해볼까? 시작을 해볼까? 소시지를 빼고 192 근데 보고 있으면 닭고 치킨 갈아기가 제일 나와보여 나 더이상 난이도 높은 거는 아직 감당이 안될 거 같은데 아니면 진짜 안에 바글바글 모아놓고 애들 서빙 속도를 높이면은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초반에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해봐야 해가지고 치킨 갈아기를 가고 소시지를 빼고 갈아기 여기 한 번 배치해보자 난 이거 궁금하기도 하고 아 근데 초반에 이렇게 뭔가 많은 건 안 좋은 거 같기도 한데 튀김기랑 양상추 튀김기랑 양상추 일자동선이 과연 좋으려나 모르겠네 튀김기랑 어차피 한 명이 하는 거니까 도마는 하나면 되고 이런 식이면 해볼까? 조그릇 어머 잠깐만 이건 이거 조리대를 공유하는구나 아 조리대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잠깐만 가라아게를 초반에 넣고 싶었는데 역시 초반효율은 빠른 애가 최고인가? 라면도 그렇게 썩 빠르진 않은 것 같은데 닭가슴살 소시지를 그냥 둘 걸 그랬나 봐 라면이 범위가 커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면 여기까지거든요 범위만 크면 뭐해? 갖다 둘 수 있어야지 라면을 사람을 뒀을까? 그냥 이 정도면 사람을 뒀어도 될 것 같은데 클론을 추가해가지고 1인 1이 국룰이긴 해도 사람을 하나 더 써볼까 클론 추가하고 여기에 두 명을 써고 치킨 씨를 복잡하네 정말 고기를 뒤로 빼야겠는데 이거 고기를 뒤로 빼야겠는데 불고기를 여기 두고 튀김기 두고 도마를 여기 두고 닭고기 양상추 두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볼까요? 왜왜왜 뭐 안되나? 아 고기상자가 안되는구나 보자 어우 면 면은 지금 서빙 속도가 빠르거든요 얘네 부스트 써지는 거 봐봐요 두 명 정도면 충분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재료 아 닭고기 닭고기 더 나오라고 되새김질은 또 뭐야 70이 감소하는 대신 음식의 효과가 두 번 적용 포만감이 60 감소하는 대신 먹은 손님 주변 이 거리에 손님도 효과 나눠먹기 해볼까? 이건 좀 나눠먹기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나눠먹기도 좀 괜찮을 거 같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뒤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영향이 있으니까 아까 보니까 좀 빨리 오는 것도 있고 아 근데 그 와중에 양상추야 아 이게 하나씩 밖에 안되니까 아 감자 하자 도구 프라이팬 프라이팬 아 이거 참 이 튀김기는 적용이 안 돼 나머지는 되는데 이 튀김기도 효율을 좀 따져보게 아 효율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재료 상자는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도구 냄비로 가자 3칸 범위 내에 냄비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3칸 범위 내에 냄비가 있죠 생각보다 빡세네요 이거 생각할게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왼쪽에 이렇게 칸이 있거든요 아니 오른쪽에 이 칸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고 가자 어서 오십시오 어 지금 배치로 다음 스테이지도 갈 수 있을 거 같 있기도 한데 오 좋아 좋아 도구 강화 6번 제공한다 모든 비용이 범위에서 무작위로 정해진다 손님 방문 시간이 10% 늦춰진다 어 대기번호표 괜찮은데 강화 6번 강화 6번이라 도구 강화 6번 하 도구 강화 나쁘지 않은데 1회 썩인 거 같으니까 1회 썩인 거 같으니까 6번 해볼까? 강화 6번 궁금하네요 뭐 어떤 걸 6번 줄지 튀김기 하나 조리대 도마 속도 도마가 더 많으니까 도마 속도 세번째 튀김기 아 냄비도 나쁘지 않은데 이 뒤에 냄비 관련된 걸 좀 해야되는데 조리대 튀김기 그래 튀김기를 일단 나오면은 튀김기부터 먼저 올리자 요리 속도 요리 속도 요리 속도 요리 속도랑 작업 속도가 하아 자아 재료 상자가 낫겠지? 재료 상자 조리대 튀김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잠깐만 이제는 오브젝트 추가 하나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와 미치겠네 볶음밥 가자 볶음밥 이거 볶음밥 치킨 관련된 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와 안 되겠는데 볶음 아 잠깐만 이게 포만감도 생각은 해야 되니까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오케이 이번 건 건너뛰자 너무 재료가 복잡하다 이거 그냥 차라리 강화를 더 하는 걸로 하고 한 번 더 하자 어우 재료 상자 연구 너무 좋은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 씨 대박 진짜 한 번만 더 아니야 돈 안 돼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일단 이대로 한 번만 더 오픈할게요 지금 한 번 쓰자 뭐 어차피 아이템 활용이 얼마나 더 좋은지 한 번 봐야 되니까 호방까지 오지도 않네 아이템 쓰고 나니까 음식이 남아 돈다 음식이 남아 돈다 한 번만 더 건너뛰을게요 한 번만 더 건너뛰을게요 지금 한 번 더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약간 데미지 깎이는 것도 없고 한 번 더 갈게요 그냥 이대로 한 번만 더 도구 강화 도구 강화 도마 가자 한 번만 더 이건 조리 대용구 재료 상자 오케이 풀업 500골드 가자 돈 벌러 이제 돈 벌 수 있겠지 좀만 더 벌자 아 좀 불안한데 괜찮으려나 한 번 정도는 뭐 한참 정도는 더 넘길 수 있겠지 돈가스도 넘쳐나서 어우 좋다 8초 동안 모든 요리에 포만감이 30상 증 8초 동안 손님들이 요리를 포식할 확률이 증가 음식에 포만감이 2배로 적용된대 금단의 비약과 잔치 나쁘지 않은데 15%와 30%의 차이가 확률이 증가한다 확률과 그냥 증가하는 건 다르지 않나 확정이 낫겠지 30이 낫겠지 아이템 가져가고 하나만 더 살짝 늘려볼까 끝자락에 조금 복잡한 거 하나 올려보자 지금 여기 고기니까 오른쪽에 고기니까 근데 고기 요리가 없냐 또 이렇게 보니까 어 치즈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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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치즈버거 한 번 만들어봐 빵은 뒤로 가도 되니까 치즈버거 한 번 가봐 230 282 근데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데 233 닭가슴살 샐러드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아니 그냥 닭가슴살 샐러드 갑시다 닭가슴살 샐러드 하고 돈가스를 빼자 돈가스 자리에 넣으면 될 것 같아 아 어 돈가스 자리 오케이 돈가스 자리에 빼고 여기에 닭가슴살을 넣고 아니야 좀 뒤로 빼자 보니까 이거 만들 수 있는 시간 배치도 필요하잖아 살짝만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양상추 토마토 양상추 토마토 도마에다가 졸이대 5분도 필요하고 안녕하세요 오븐 괜찮아요 오븐이랑 도마에 조리대도 있어야 되네 그러면 얘가 튀김기가 필요 없잖아 이렇게 넣으면 되겠는데 이렇게 양상추 토마토 어차피 얘는 두 명이서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두 명이서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배치가 최선인가 한 번 아 오븐에서 조리대로 옮길 수가 없다고 왜지? 배치는 이게 맞지 않나 아 닭고기가 없구나 아 닭고기 배치를 안 해놨구나 아 잠깐만 닭고기를 닭고기를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너랑 너 자리를 바꿔 이러면 공유는 안 하겠 뭐가 문제지 오븐이랑 조리대랑 붙어있어야 되나 샐러드 위치가 막혔다고요 필요한 건 다 있는 거 아니야 재료상자 도마 오븐 조리대 다 있는데 아 이거이거 아 이거 위치 아 이 생각을 안 했네 아 샐러드 위치 생각을 안 했네요 아 이게 최선인가 똑같이 세 칸인데 한번 만들때 4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클론을 하나 더 넣어봐 얘 거에 하나 더 넣을까 복잡한 요리는 뭔가 묘하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계가 하나라서 도마 부족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닭고기는 괜찮은데 도마를 하나 더 넣기에는 좀 애매해 아니야 도마 부족이어도 할만할 것 같아요 이거를 여차하면 도구를 강화 하면 되지 얍 제료 상자를 지하로 묻어서 위로 다닐 수 있게 된대 헐 대박 공간 확보 완료 잠깐만 이런식이면 배치가 다시 바뀌어야 돼 이러면 겹쳐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재료를 다 안으로 몰아넣자 아 근데 서있지를 못하네 잠깐만 공간은 줄었는데 사람은 빼야되나 배치 자체가 안 되는 거면 여 위에는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 상자 위에 배치가 안 돼 이게 효율성이 뭐가 좋은 거지 그냥 공간 확보만 된다는 건가 위에 뭐가 올라가는 게 안 되면 굳이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의미가 없는데 뭐지 잠깐만 아 무조건 배치해야 되는구나 두 개 겹쳐서는 안 되고 도마랑 좌우를 바꾸라고요 무슨 말이죠 이게 밑으로 들어가지나 안 되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지금 이게 작업 속도를 제외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돌로 막으면 두 명이서는 움직일 수 있겠지 이런 경우는 아 배치를 아 이런 경우는 배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방금 아이고 방금 보니까 알겠어 얘네가 밟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뚫리는 건데 배치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공간을 활용 공유 같은 걸 안 한다 치면 얘를 일로 넣어서 이렇게 만약에 해놓은다면 얘는 이 재료를 여기다 써서 그냥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 얘네들 바깥으로 튀어나오겠는데 이런 식이면 그러지 않을까 이러면 이게 필요한 거 아니야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네 아예 위를 옮겨다니깐 공유를 해버리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배치한 데 의미가 없어 그래야 되겠네 잠깐만 아 별로 좋은 지금 상황에선 내가 배치한 거에선 좋은 좋은 게 아니었어 아 같이 배치는 안 돼 야 잠깐만 그러게요 이러면 재료 구역이 따로 필요하네 미치겠네 얘네가 문제다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이 문제다 이러면 아예 처음부터 싹 갈아엎고 다시 만들어볼까요? 배치를 싹 갈아엎자 그러면 일단 음식 배치는 똑같이 두고요 아 잠깐만 좀 범위를 크게 써볼까 닭고가슴살 배치하는 게 진짜 골이 아프다 이거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이제 기를 막으려면 이제 도마 냄비 같은 걸로 기를 막아야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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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찾아냅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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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이렇게 여기가 여기다가 배치를 할 수 있겠죠? 돌 사용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닭고기 아니 닭고치 같은 경우는 뚫려 있으면 아예 넘어오니까 요리를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재료를 각자 따로 둬야 돼 이렇게 두고 아 넌 이리로 빠지니까 닭고치 범위만 두면 되겠다 감자 그 다음에 도마 하나랑 조리개 도마 하나랑 오븐 아 잠깐만 이게 어차피 어차피 한 명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거기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나 요렇게 재료를 밖으로 빼서 두 명이 재료만 도마로 나르게끔 하라고 오버쿡 형식처럼 만드는 게 효율성이 좋다는 말인가요? 오버쿡 보면은 누구는 재료나라고 누구는 썰고 막 이러잖아 고런 느낌으로 만드는 게 더 좋으려나? 아 그래 볼까? 그러면은 말하시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최대한 재료들이 가까운 쪽으로 닭고기는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닭고기는 많아서 필요하니까 대충 이렇게 뒀다 치면 옮기는 애를 한 두 명 두고 요리하는 애를 도마를 일단 밖으로 빼니까 그렇게 치면 조리대를 여기다 둬야겠네 조리대를 이렇게 둬야겠네 얘네 빼고 이걸 한 칸씩 뒤로 미룬 다음에 이렇게 작업하면 되나? 재료를 바깥 가운데 말고 이렇게 두라는 소린가요? 각 음식마다 재료를 이렇게 두라는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도마로 옮기라는 거야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재료를 이렇게 옮겨줄 애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어쨌든 사람이 서 있는 위에는 배치가 안 되니까 처음에 배치한 게 맞나? 일단 생각하는 대로 한 번만 해볼게요 어차피 돌려볼 수 있으니까 음식 상자야 많이 배치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도마랑 조리대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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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라는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애가 가져다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얘네는 밖에 있는 애가 줄 수 있는데 안에 있는 애가 더 빠르지 않나? 굳이 이렇게 밖에 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이렇게 해보고 안에 배치를 이렇게 하고 얘네는 이게 맞는 거 같아 다음에 치킨 이 튀김기랑 일단 튀김기에다가 튀김기에 도마 4개짜리가 이렇게 애매해질 줄이야 네 도마조리대순 그쵸?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밖에 배치하는 애들도 돌려보지 뭐 도마 후라이팬 도마 후라이팬 도마 랑 후라이팬 치킨은 치킨은 얘는 3개나 필요하잖아요 닭고기 토마토 양상추 돌로 막고 아 얘는 돌로 막으면 얘는 그냥 하나 버리는 걸로 해야 되겠다 얜 이 안에서 공급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걸로 하자 오븐이랑 도마 조리대도 있어야 되죠 이런식이면 되려나? 해볼까? 제2의 누군가의 알바생이 있기는 하거든 도움이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네 밖에서 건드는 애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데? 지금 이게 124, 120 110, 192, 210 아 가라기가 없구나 아 뭐가 하나 비나 했네 뭐가 하나 빈다 했다 뭐가 없다 했네 아 여기 그러면 하 일단 막세다 양상추랑 이거지 조리두구가 조리두구가 재료가 겹치지 않는 걸 두는 게 오히려 더 배치하느라 편하기도 하겠는데 차라리 차라리 나와봐 얘네도 도마가 필요하잖아 도마 안에다 막아버리고 싶다 와 너 안에 들어오고 너 하나 땡겨서 여기로 들어가면 오 됐어 일단 하나는 됐고 양상추랑 닭고기 빡세 이거 뭔가 하나 가지고 효율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도마랑 튀김기 튀김 도마 랑 조리대 어 그러면 이걸 아니야 에헤이 이걸 일로 옮기고 아 근데 튀김기가 주변에 뭐가 없어야 되는데 효율이 높아지려면 튀김기가 지금 효율이 높아지려면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요리 도구가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 튀김기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조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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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조리대 같이 쓸텐데 외치기 한 칸씩 땡기누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이 얘는 좀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너 안에 들어와 봐 프라이팬 아 프라이팬이 안 되는구나 오오... 잠깐만 잠깐만 오오... 잠깐만 잠깐만 오오... 잠깐만x2 조리는 두 개 있어야겠는데 도마를 두 개 둬야 되나? 얘네들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아니면은 괜히 밖에 있는 애가 시간을 낭비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재료를 미리 올려놓는다의 느낌도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대로 한번 가보자 돈도 없는데 뭐 아직 뭐 피도 많겠다 해보지 뭐 어서오십시오 사람도 많고 괜찮 괜찮 괜찮네 아직 괜찮은거 같은데 어 잠깐만 감자랑 닭고기 지금 내가 뭐가 있냐 감자 닭고기면은 그 저기 닭고치를 좀 개선시키면 되잖아 이거 치킨 세트 아 지금 뺄만한 게 없는데 딱히 아 지금 뺄 거면은 차라리 프라이드 치킨을 빼는 게 나으려나 27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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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잠깐만 치킨을 빼고 어 아 빡세네 아니에요 새로운 재료를 추가시키는 건 좀 그렇고 있는 거 쓰는 거면 이게 나은 거야 치킨 세트가 제일 효율이 나을 거 같은데 이걸 하고 이걸 빼고 여기 자리 일단 빼고 이걸로 바꾸고 이걸로 바꾸고 이걸로 바꾸고 이걸로 옮긴 다음에 재료를 재료를 얘네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자 공유했을 때가 사람을 늘리면 되니까 배치를 이 범위를 늘리자 이거 얘네는 얘는 차라리 범위를 늘리고요 튀김기 튀김기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모르겠네 튀김기를 두 개로 두고 한번 돌려봐 조리대 아 조리대도 필요하구나 해볼까 애매하다 튀김기는 하나면 되잖아 굳이 두 개를 필요 없잖아 굳이 두 개를 필요 없잖아 너네가 일로 오는 게 이득이지 이게 이건 여기 두고 여기를 막고 아니지 동선은 이렇게 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뚫려 있는 게 훨씬 이득이려나 내의 내의 불고기 효율을 지리네 이거 불고기 불고기 heavy 깔팔리 만드네 감자 부족이 어디서 뜨는거야 감자가 부족하다니 그럴리가 아 튀김기를 공유하는구나 아 얘는 튀긴거 아니지 잠깐만 튀김기를 하나 더 둘까 이거를 닭고기를 여기다 두고요 튀김기를 하나 더 둘까요 아 여기 길을 막아버린구나 도마는 어디가 부족한거니 아 여기 도마 부족은 뭐 이 정도면 나빠 보이진 않는데 대신 이 중간 지점이 아 여기 도마 부족은 뭐 아 이 중간 지점 조금 애매하네 아하 아하 아 아 아 아 클론을 하나 더 넣자 여기다가 한명을 더 넣고 부족할순 있거든요 그래도 대기타고 바로 뒤에 요리하는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잘라놓고 기다렸다가 자리 옮기면 바로 튀겨지고 갖다놓고 이런거 있는거 나쁘지 않을것 같아서 가자 출발 제발 제발요 아 중간이 좀 많이 빈다 샐러드까진 안넘어오긴 하는데 이동료 한칸 범위까지 장애물을 넘어서 위동할 수 있다 매일 서빙테이프를 배치한 음식 중 무작위에 하나의 포만감이 30증가 방문시간이 늦춰진다 이거 황금접시 하나 써볼까 황금접시 괜찮아보여요 뭐든 상관없을거 같아 뒤에 있는거 까지도 올거 같은데 이걸로 가고 이걸로 가고 이건 했던거 굳이 또 선택할 필요 없는거잖아요 아닌가 하나 더 할까 하나 더해서 아 맞네 배치를 하나 더 할 수 있지 참 13,000 도구강화 도마로 가자 사람을 늘리는것도 괜찮았네 재료 선택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손님은 이동속도가 감소 아 근데 재료당 하나밖에 포함이 안되는거 같은데 1초동안 음식의 포만감이 5만큼 증가 속도가 느려지는게 2개 아 참 이거 해볼까 그나마 2개 겹쳐있는 양상추 아 이게 재료강화는 좀 애매하네요 도구강화가 제일 좋은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한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나쁘지 않은거 같아서 와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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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다 잠깐잠깐만 조금만 돌아가주실래요 잠깐만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오씨 오야 뭔가 바꿔야되겠다 잠깐만 조금 밀리기 시작한다 아 하나만 더 넣어볼까 제일 끝자락에 2,3,4,2,8,4,2,5,4 버거 치즈버거 4단계 치킨버거 햄버거 햄버거랑 치킨버거는 4차이 밖에 없는데 근데 서빙속도 개 느려 난이도 4부터는 서빙속도가 너무 느려서 고기 토마토 파스타를 라면이랑 합쳐서 안에 사람을 하나 더 넣을까 그러면은 아니 라면 아니야 라면은 좀 해 아니야 라면 좀 필요한데 아니야 라면을 뺄까 아 근데 음식 좀 빨리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한데 초반에는 음식이 빨리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오히려 속도감이라는 게 필요해서 너무 느린 거는 뒤에 있으면 안 되니까 0.7이 기본인 거 같거든요 그러면 라면 자리에 들어갈 거를 만들 거면 파스타 가자 라면 자리에 파스타 넣어보자 둘 중에 하나인데 라면 자리에 파스타 넣어봅시다 잘 가라 라면 고생했다 라면 이제 너를 대신할 와 범이 미쳤는데 근데 이거 파스타가 범위가 미쳤는데 아 닭꼬치랑 좀 겹치는 위치가 나을 것 같아 토마토랑 고기까지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 후라이팬이 들어가야 되는데 후라이팬은 하나로 좀 부족할 텐데 왜 조리대로 옮길 수 없다고 뜨지 프라이팬에서 조리대로 옮길 수 없대 무조건 옆에 붙어 있어야 되나 아 이거 뜯어버리고 싶네 이거 격 뜯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자 이러면 아 이러면 감자 사용을 못 하잖아 이러면 또 막힐 수밖에 없네 그나마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어 어 아 이건 도마를 써야 하는데 도마가 필요 없구나 아 도마 필요하구나 극한의 효율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어 근데 이걸 없애면 아 저 위에 거랑 공유해서 그랬나보다 뭐가 방해된다는 거지 아 얘네도 도마가 있어야 되는구나 조리대 하나만 있는 건 좀 그런데 어 나쁘지 않은데 기다렸다가 음식 갖다 주니까 한 명이 그냥 싹 정리해서 갖다 주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조리대 부족한 게 그렇게 뭐 큰 타격이 없는데 후라이팬을 줄여도 되겠다 이런 식이면 잠깐만 이런 식이면 후라이팬 이걸 안 쓰는데 조리대를 늘려볼까 오히려 후라이팬을 쓰는 일이 별로 없네 어머머 점점 늘어난다 이거 뭐 뭐가 꼬이냐 잠깐만 뭐가 꼬이는 거냐 도대체 얘는 왜 튀김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닭꼬치는 안 만들고 튀김기가 겹쳐서 그냥 쓰는 거구나 여기 주려고 조리대가 겹쳐져서 잠깐만 한 명 더 넣을 순 있어요 닭꼬치는 안 만들고 계속 치킨 세트만 만들고 있는데 닭꼬치가 필요가 없는데 잠깐만 어쩌다 막히면 만드는 건가 이러면 여기 감자가 필요가 없잖아 그쵸 닭꼬치를 안 만들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만 잔뜩 만들어도 괜찮은 게 어차피 닭꼬치보다는 포만감이 높아서 굳이 문제는 안 되거든요 닭꼬치가 닭꼬치는 오븐이랑 도마밖에 안 쓰는데 가운데 이게 있는데 닭꼬기가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닭꼬기를 가지고 튀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닭꼬치는 어쩌다 한 번 만들고 지금 닭꼬이 고기가 겹쳐서 그래요 다른 음식이 있었으면 아예 안 겹치는데 뭐야 왜 안 만들어 뭐야 왜 너네 안 만들어 얘네 왜 이래 갑자기 안 만드는데 아 감자 감자가 필요한 게 맞구나 왜 안 만들지 뭐 문제는 안 돼요 치킨 세트만 잔뜩 만든다고 뭐 닭꼬치를 안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뭐 문제는 안 돼요 치킨 세트만 잔뜩 만든다고 뭐 닭꼬치를 안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닭꼬치를 묘하게 올라가는데 하나 둘씩 6개 이후로 늘어나진 않지만 만들긴 하네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리대 한 번만 더 도마 도마러 가자 갑시다 가보자 와 근데 파스타 만드는데 오래 걸려서 이거 문제가 생기는데 아 젠장 하나 들어가 버렸네 서빙에 테이블에 배치될 모든 음식의 양이 4인분 추가된다 아 이런 거는 차라리 확률이 낫지 야 이거 안 되겠다 빠른 거 만드는 게 좋네 근데 조졌어요 이 빠른 거는 바닥에 갖다 버려가지고 이거 일단 한번 건너뛰고 너네 배치 바꾸자 이게 빠르기 때문에 배치를 바꾸자 불고기 니가 앞으로 가는 게 맞겠다 도마랑 좀 범위가 늘어나도 프라이팬 하나면 충분하고 조리대 같이 쓰게 생겼네 잠깐만 오늘 무조건 막아야 돼 냄비를 조리대를 여기다 두고 지금 여기 내가 고기랑 토마토 면 고기 토마토 면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이득인데 얘네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 잠깐만 두명 들리고 얘는 여기 혼자서도 충분하던데 고기가 도마랑 후라이팬만 있으면 되지 한 칸이면 좋겠는데 지금 아 이렇게 딱 되면 좋을텐데 어 됐다 먼저 옮겨놓고 밑에 깔면 되네 됐다 아 이런 식이면 한 칸씩 줄일 수 있겠다 오 됐다 오 됐다 됐다 다시 다 줄여봅시다 이러면 얘네는 줄여도 의미가 없겠다 생각해보니까 얘네는 줄여도 의미가 없고 얘도 줄여도 의미가 없다 얘네만 줄이면 되겠다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얘네가 너무 느린데 얘네가 너무 느린게 문젠데 아이 아이 조금 쉬는 건 있어도 튀김기를 하나 줄이니까 닭꼬치를 빨리 만들긴 하네 그나마 988 오 20개야 미쳤는데 파스타 만드는 속도 아니에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도마부족이 어디에서 뜨는 거지 아 여기서 뜨는 건가 여기서 도마부족 뜨는 것 같은데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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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부족 얘네나 얘네 도마부족 합친 것 같은데 공유하는 도마를 하나 만들어볼까 뭔가 이렇게 해볼까 도마부족 시간은 줄어들 것 같은데 감자부족은 왜 뜨는 거야 감자부족하면 깔아줄게 도마부족 와 도마부족 시간 늘어난 것 봐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잠깐만 한번만 더 아니야 돈이 좀 애매한데 오케이 한번 갑시다 오 불안하다 아 아 하나 들어와버렸다 어 보스다 뭐야 보스 잡는 것 같은데 저 스물일곱 명 여섯 명이야 야 이거 큰일 났다 같은 음식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같은 음식이 안 나오니까 같은 음식이 나오면 사람이라도 늘리면 되는데 음식을 늘려야 되나 이거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으려나 늘려 말어 이걸 늘려 말어 이걸 늘려 말어 보스 체력이 문제인데 아 이거 건너뛰고 오케이 결심했어 건너뛰고 이 여기를 좀 재정비를 해보자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아 사람을 고기를 더 많이 하고 닭꼬치에서 사람을 빼자고 아니에요 하나 더 눌려올 테니까 아니 여기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막 고기 잘라주고 주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크게 겹치진 않거든요 파스타 쪽에 파스타 쪽에 아 이거 참부 죽으면 끝이잖아 그게 문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아 일단 이대로 가보자 이거 아이템도 쓰면 되니까 한 요정도의 사람 바글바글 할 때 아이템을 쓰자 가라기 쯤에 사람들 모일 정도가 되냐 어 오 어우 미친 방금 보스 뛰어오는거 보고 흠집했네 어우 씨 깜짝이야 오 씨 호 이번 식당은 성공적으로 운영했군 잠시 쉴 수 있도록 해주지 하지만 지구로 돌려보내주기엔 니 요리가 너무 인기라서 말이야 어? 벌써 한턴 쉬었네 하 다행이다 와 통과했어요 여러분 와.. 이게 스테이지 하나야? 빡세네 와.. 다른 친구도 나왔네요 빡세다 빡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 올라서 들어왔어 아 저장 안된다고 아 깜짝이야 요리 속도 20에 속도 20 기본 시작은 2명이며 최대 클론수가 8명으로 밖에 못한대 8명 정도면 괜찮을지도 아 보유특성 이런것도 있구나 특성 수정 특성 수정 지금 보유특성이 하나도 없잖아 아 두개가 있네 지금 자취생 자취생 특성이 두개나 있네요 시작시 클론 한 명 추가 요리 속도 증가 이동 속도 증가 요리 속도 증가가 좋을까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요리 속도가 높은게 좋거든 서빙 속도 증가 서빙 속도 증가 포만감 증가 강화 티켓 시장 메뉴 포만감 돈 속도냐 속도냐 데미지냐 이런 경우는 데미지 높은건 계속 나오니까 속도 속도 높은게 좋아 보이긴 한데 속도 높은게 좋아 보이긴 한데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괜찮은데 돈을 벌어야 하니까 두개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두개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꼬만감이랑 모든 요리지 꼬만감이랑 속도 올리자 이게 좀 여러가지가 섞여 있어요 여러가지가 되게 막 복잡하게 섞여 있거든요 딱 한 스테이지만 더 해도 되겠네 시간이 좀 애매하지만 한 스테이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것도 맵이 좀 그렇다 이것도 맵이 좀 그르네요 이것도 맵이 좀 그르네요 어디서 시작이야 이렇게 이게 요리 만들 시간도 필요하니까 너무 앞에 배치하는 것도 좀 별론 것 같다 아이쿠참 위치가 좀 그르네요 이 정도로 딱 하고 조리 대만 있으면 되는거죠 새우상자랑 조리대만 있으면 되니까 아 4명이니까 초반 요리를 빨리 만드는 걸로 하자 뭐 어차피 초반에는 큰 일이 안 생길 것 같긴 하지만 두 명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 그리고 여기는 도마랑 프라이팬 감자 도마 프라이팬 너무 적절하죠 얘는 빵이랑 프라이팬만 있으면 되는 거야 처음에는 뭐 쉬운 편이니까 되겠지 가자 첫 개시 어 오씨 오씨 안 돼 아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잠깐만 새우 해줘 잠깐만 초밥 초밥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초밥 일식 컨셉으로 가봐 한번 이번엔 이번엔 아니야 지금 거는 하 초밥으로 하나 가볼까 초밥으로 가보자 이번에 그러면 재료 상자 재료 상자 아니 의외로 의외로 여기가 별로네 잠시만 어 120 60 60 80 아 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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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을 놓는 게 낫겠다 감자가 그냥 두 명이 나왔겠네 감자를 뒤쪽에 빼고 감자를 뒤쪽에 빼고 네가 여기 온 토스트가 여기야 낫겠네 초밥을 초밥을 뒤로 빼고 아 이 밑에요 아까 얘기한 게 이거군요 이거 이걸 여기다 거부하자고 그러네 이거 겹치니까 뭐 이렇게 되긴 하겠네요 그럼 토스트를 이리로 옮기죠 토스트 이리로 빼고 감자 여기 들어가고 초밥을 초밥을 살짝만 땡길까 초밥은 일단 쌀 쌀 물고기 어 잠깐만 이런 식이면 초밥도 뭔가 모서리에서 두 개 커버가 될 거 같은데 이런 모서리 커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안 되나 안 되나? 요 한 칸 커버 안 되려나? 되면 좋겠는데 냄비 도마조리대 냄비 도마조리대 냄비에서 조리대로 옮길 수 없다고? 아 조리대가 아니네 아 이거 초밥을 한 명 더 넣을까? 차라리 차라리 감자보다 초밥이 좀 살 게 많아서 어 어 이건 쓸모가 없네 얘를 이리로 옮겨 볼까? 맞네 이게 훨씬 낫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훨씬 나을 듯? 지금은 뭐 돈을 돈을 벌어야 돼 프라이팬 도마 프라이팬? 프라이팬으로 가자 어차피 프라이팬 올빵이다 하자 프라이팬 올빵이다 프라이팬 올빵이다 되겠네 뭐 어차피 이거는 초밥이 있어서 너무 어울릴 딱히 어 애매하다 음 50번까지 서빙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이거는 비약으로 가자 아니야 비약으로 가자 어 초밥 하나 더 추가 아까 보니까 같은 음식 여러 개 있는 게 오히려 차라리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 사람만 추가하면 되니까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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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생각 안하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초밥을 하나 더 늘려서 초밥을 하나 더 늘려서 아 초밥 포탈 좋은 거였나 조리대가 더 필요하려나 조리대가 더 필요하려나 위아래로 두는 거지 이러면 아래도 커버가 되니까 이러면 여기로 지나간 애들도 여기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서리 장사는 무서리 장사는 이득이죠 오케이 잠깐만 이러면 감자도 무서리 장사 해볼까 무서리 장사 먹어지는지 궁금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 여기 모서리 활용을 잘하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공간 포탈 포탈을 2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포탈 사용은 0.4초 걸리며 사용시 설치된 다른 포탈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다 아 근데 이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재료 공유를 위한 포탈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 포탈을 잘 사용할 수 있지 같은 걸 공유를 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 근데 그 와중에 필요한 것도 없네 이동교육으로 가자 재료 강화는 아직 손을 못 떼겠다 도구 하나만 더 오케이 재료 상자 보자 모서리 아직은 뭐 괜찮네 생선구이 닭가슴살 이런 건 무조건 높은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감자 볶음 하나 더 추가해 감자 볶음 하나 더 추가해 그러면 우리 식빵 장사가 식빵 장사가 살짝 옮겨볼까 5 나 감자 볶음 하나 더 늘리고 사람을 하나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감자볶음에 어차피 사람은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 사람을 하나 더 추가할께요 음 나름 체계적인걸? 좋아 오케이 생선? 생선 하나 올릴까? 선택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서빙속도가 빨라진다 골드 증가 아아 좋은거 없어 아 솔직히 포만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포만감이 늘어나는거? 아니면 속도가 느려지는거? 그게 제일 좋은거 같은데 서빙속도 보다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할거는 포만감 증가보다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포만감이 증가하는것도 애매한데 이건 다음 음식이 만들어질 시간을 벌어주는거긴 하지만 아닌가? 좋은건가? 음식을 빨리 만들어야 서빙속도가 음식을 빨리 만들어야 서빙속도가 그런거지 이걸로 해보자 아냐 나중에 후회할거 같아 둘다 애매하면 돈이라도 많이 벌자 오케이 둘다 애매 감자 가자 감자 돈이라도 많이 벌자 감자가 금값이요 오우 오마 여기서 끝난건데 오케이 와 근데 모서리에 있는 애들은 대미적이 포만감이 높은 애들로 해야되겠다 모든 비용이 십 감소 아이 도구강화가 최고지 나중에 조리대가 더 나을거 같애 어? 이동속도 증가 소요시간 아 이게 더 낫겠다 어 재료상자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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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상자 어 아 오 저넘 그 저 내비 이거를 갑자기 난이도 3짜리가 나와버리네 불고기가 가성비가 좋은데 안녕하세요 아니 2단계가 나와야 뭘 선택하지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면 설정이 애매한데요 불고기가 가성비는 확실히 좋아 한 번만 더 난이도 2짜리 하나 기다리고 난이도 2짜리를 하나 기다리고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고기 자리를 하나 둡시다 고기에 도먹을 아이팬이지 클로는 꼭 하나씩 두고 그 다음에 지금 겹치는 재료가 크게 많지가 않아서 도마 연구 한 번만 더 라이팬 가자 이래라 닝갠들 자취생 너의 요리 실력을 발휘해 아 불고기 좋다 아 또 2단계 어디 갔어 2단계 어디 갔냐고 음 초밥에다가 회를 추가할까 지금 물고기 쓰지 않나 아 근데 너무 아 빡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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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여기다 추가한 다음에 물고기만 썰면 되거든요 아 아 한 명은 초반 만들고 한 명은 회 만들면 되는데 겹치는 동선은 일단 없어 이것도 나쁘지 않겠네 물고기 하나만 이동속도 15 감소 물고기 가자 또 냄비야? 한 번만 더 냄비 가자 애매해하네요 전보다 애매해하네 초반 요일이 너무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좀 별로네 3초 동안 모든 도구가 즉시 사용 완료 5초 동안 요리 속도가 100 상승 어? 피버 타임 좋다 피버 타임 어 나왔다 새우 초밥 가자 아 근데 앞에 새우 초밥 배치하는 게 맞으려나 오케 새우 초밥으로 가고 생새우회를 빼고 생새우회를 빼고 아 잠깐만 아 이게 커브가 만드는 시간이 분명히 앞에 뭐가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고기랑 일단 자리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불고기랑 자리를 바꿀게요 고기가 초반에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살짝 살짝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다가 새우회를 놓는데 뭐 놓을 게 많네 쌀도 놔야 돼 쌀새우 냄비 냄비조리대 이 정도면 되나요? 새우 새우회 또 하나 더 불러자 그냥 또 하나 더 불러자 조리대가 부족하다 조리대가 부족하다 하면 조리대를 하나 더 놓으면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 왜 감자밖에 안 나와 아 선택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포만감이 60 감소하는 대신에 여유 돈이라도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되나 새우회 새우회 이 효과를 쓰는 건 조금 아닌가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걸 쌀에 쓸까요? 밥 종류로 가도 될 거 같아 나눠먹기가 포만감이 60으로 줄어든다는 게 너무 커요 60 너무 크지 않아요? 절반 넘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효율이 좀 안 나올 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60% 감소가 약간 두 명한테 효과를 받는 두 명한테 포만감이 하 잠깐만 최대 세 명인데 약간 크게 한 방보다 작게 야금야금이 더 나은 주이여가지고 약간 질보다 양의 질보다 양을 좋아해서 이거 쌀로 가고 3,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이제 밥집이에요 밥집 아까는 치킨집에 가까웠으면 밥집이에요 어우 젠자 어우 젠자 오마이갓 아 조졌네 데미지가 높은 걸 빨리 배치해야겠다 연어 스테이크 연어 스테이크 꺾이는 곳에서 데미지가 큰 걸 집어넣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앞쪽에 배치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음식 시간 예측하는 거 끝에 끝쪽에 그거를 놓고 오른쪽 끝쪽에다가 데미지가 좀 큰 걸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고민이 됐네 아직 3짜리를 쓰기에는 좀 부담감이 커 스테이크 정식으로 가자 스테이크 정식을 하자 스테이크 정식을 하고 감자 토스트를 빼고 토스트를 빼고요 배치를 좀 다시 해야 되겠어 1칸 1칸 효율은 최대한 써야 되니까 이게 맞는데 스테이크 정식은 뒤로 가는 게 맞아 일단 냄비 오븐 조리대 조리대 쌀고기 효율은 이게 최대인데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감자를 두 개 두는 게 오바였나 이거를 클론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어요 점점 비싸지는데 큰일 났네 감자 모서리가 되게 효율이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얘네 너네가 얘네가 들어갈까 아 근데 감자가 은근히 빠른데 감자는 빠른 편이라 둔 거긴 한데 보자 은근히 처음 시작할 때 감자가 되게 별로란 말이지 동선이 겹치는 건 없어 감자 쪽 감자는 하나밖에 안 뜨는데 왜 감자 부족이 뜨는 거야 안녕하세요 감자 모서리를 불고기로 대처하자고 감자가 일단 두 개란 말이죠 얘가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감자 얘 차라리 불고기에 사람을 두 명을 둘까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오 쌀이다 쌀 쌀 쌀 쌀 쌀 쌀 쌀 오케이 가자 될 거 같애요 쌀 와 불고기가 진짜 쓸모가 없다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불고기를 위치로 옮겨야겠다 거예요 어우 그나마 다행이다 클론 3명 추가 매일 서빙 테이블에 배치한 음식 중 이거 포만감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연어 스테이크 생선 스프 연어 스테이크랑 생선 스프 중에 뭐 할까요 일단 생선 스프에는 새우가 있어서 내가 새우도 아까 하나 업글 하지 않았던가 아닌가 새우 업글 안했나 일단 생선 류를 할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우 업글 안했구나 연어 갈까? 연어 스테이크 지금 냄비 후라이팬 후라이팬에 더 올렸으니까 후라이팬으로 갈까 그럼 이거를 회를 빼고 회를 빼자 회를 빼고 불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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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팬으로 갈까 후라이팬으로 갈까 여기까지 오는데 만들어지는 시간이 감자를 뒤로 좀 더 빼고 모서리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솔직히 너무 욕심인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연어 스테이크를 연어 스테이크를 음 음 솔직히 이런 거는 만들어지는데 범위가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오래 만들어지는 건 확실히 뒤로 빼야 돼 잠깐만 그러면요 어 어 야 감자 감자 볶음을 일로 빼자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도마 하나 정도에는 새우초밥을 일로 옮기고 냄비 조리대 냄비 여기 돌로 하나 막고 아이고 아이고 아 한번 일단 이렇게 보면 되나 이렇게 하고 너가 아니야 연어 스테이크를 뒤로 빼고 니가 일로와 얘는 배치 그대로 옮겨가면 되겠죠 연어를 연어를 여기로 옮기고 생선 양상추 양파 양상추 양파 다 후라이팬 하나면 돼 양파 양파 아이고 양파 자 최대한의 효율을 다져보자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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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가는 게 맞으니까 이게 맞겠지? 도마가 필요하구나 잠깐만 잠깐만 도마를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두고 잠깐만 배치가 어렵네 양옆에 두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나가는 게 낫겠지? 이건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감자 너가 일로 오고 감자 효율 두 개 개 떨어져 사람 하나 줄으니까 진짜 효율성 제로다 제로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도움이 되려나? 도마 부족 어디야? 앞부분을 많이 비워 놓아야 되겠어 여기를 차라리 여기를 많이 비우고 뒤에 바글바글 모아 놓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데미지 높은 걸로 바글바글 모아 놓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 뒤쪽에 이게 나을지도 몰라 모서리 기준으로 이렇게 한두 개 빼고는 다 여기 막 몰아놔야 되겠는데 재료 상자 재료 상자는 바로바로 해야지 제발요 이번엔 제발 데미지 안 깎이게 해주세요 역시 초반엔 효율이 개떨어진다 어우 다행이다 아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감자채를 빨리 버렸어야 됐다 생각해보니까 뒤에는 계속 높은 것만 나오잖아 처음 선택할 감자를 한 게 잘못됐네요 조리 시간은 그나마 짧은 거 생선 스프? 생선 스프 감자를 빼고 생선 스프 추가해서 생선 활용을 더 해볼까 감자를 빼고 아이고 불고기 여기다 빼고 여기 뒤에다가 생선 스프를 생선 스프 여기다 두고 얘 여기다 두고 이거를 넓히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토마토 감자 토마토 감자 그냥 이 공간 하나를 생선을 둘까 여기 가운데를 생선 아니야 생선을 가운데 두기엔 좀 그래요 이 끝에도 좀 그런데 여기가 제일 좋긴 하네요 토마토 감자 일단 토마토 감자 필요한 게 냄비만 있으면 되네 그러면 냄비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게 맞겠다 냄비를 하나 더 추가하고 생선 스프 제작에 사용 가능한 냄비가 없다고? 옷에서 1 아 아닌데 냄비 냄비 있잖아 냄비가 3개씩이나 필요해? 냄비 3개 필요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냄비는 있는데? 냄비는 있는데? 왜 없다 그래? 냄비 있잖아 냄비 있잖아 왜 안 돼? 뭐가 문제지? 네? 무슨 소리지? 왜 냄비가 안 될까요? 생선 활용을 좀 같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지? 생선 감자 토마토 아 새우 새우가 없어서 그렇구나 아 새우가 없어서 잠깐만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얜 조리대가 필요 없어 사람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생선을 하나 더 아래에 둬야 되겠는데 공유한다는 거 자체가 안 되겠는데 도마가 도마가 도마도 많이 필요하겠는데 도마랑 조리대의 거리가 멀지 않아야 되거든요 쌀이랑 생선을 여기 묻히고 쌀이랑 생선을 여기 묻히고 와 이렇게 하기도 애매한데 냄비를 하나 줄일까? 아니야 이거 휴일이 전혀 안 나와 잠깐만 반을 갈라야 돼 이거 잠깐만 반을 갈라야 돼 생선 스프를 따로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같이 하기에는 너무 안 돼 뭐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도 같이 하기엔 너무 불편하다 도마냄비 도마냄비 도마랑 냄비는 붙어있는 게 좋고 이건 자칫하면 냄비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각각 그대는 와 진짜 효율 별로다 와 진짜 휴일별로다 와 진짜 휴일별로다 진짜 휴일별로다 두 개를 줄 이유가 없죠 생각해보일까 최대한 한 칸씩은 줄여야 돼 이걸 당기면 도마를 못 쓰는구나 바로 위쪽에 3개요? 어디쪽? 이거 3개요? 잠깐만 도마 얘네는 다 됐는데 얘네가 문제라 놓는거 빡세다 확실히 게임이 좀 생각할게 많네요 어렵네 이렇게 두면 뭔가 동선이 크게 겹치진 않는 것 같은데 도마 부족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점점 늘어나는데 생선인가? 음 위쪽에서 때리다니요? 재료가 바로 옆에 있는게 좋은데 동선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아이고 생선 쌀은 필요 없잖아 어차피 클론을 잡고 부르는 것도 너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너무 느린데 도마 부족 여기라고 뜨는 거면 여기 아니면 무조건 여긴데 연어는 만드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속도 여기인가? 1.83 연어 쪽에도 도마 필요한가 보네 오 여기까지 안뜨네 잠깐만 이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아 도마 부족 여기서 뜨는 거였네 이렇게 두면 되겠나? 1.23 1.23 도마 부족은 어디서 된 거야?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해봅시다 도구 도마 도마 생선 생선 이랑 이속감소 미쳤네 그냥 초밥 먹은 사람은 그냥 느긋하게 걸어가는 수준이네 한 번 더 하자 선택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서빙 속도가 300 아니야 서빙 속도 느려진 건 좀 별로야 가보자 제발 제발 도마 부족이 뜨긴 하거든요 고기를 빨리 버려야 되겠다 제발 오 좋아 좋아 여기서 없어지네 서빙 테이블에 배치된 모든 음식의 양이 4인분 소망감이 감소하는 대신에 지속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영구적으로 5초인가 4인분 추가랑 25초 동안 덤이 더 나을 것 같다 덤으로 가자 아래쪽에 있는 게 고기니까 와 잠깐만 재료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나마 닭가슴살이려나 어쩜 다 치킨이랑 이런 것밖에 안 나왔냐 왜 다 양식밖에 없어 여기 한식은 없어요? 아니 일식은 있고 중식은 없나? 왜 다 이런 것밖에 없어 이건 좀 빡세네 닭가슴살? 닭가슴살 다 양식이에요 온통 다 양식 이거 닭가슴살 닭가슴살로 갑시다 닭가슴살 아 잠깐만 아 불고기 그나마 좀 조리 과정이 괜찮은 걸로 해서 불고기를 뺄까? 아 이거 187 새우 초밥을 뺄까? 새우 초밥을 빼고 아 불고기 별로 휴일이 없는데 아까 초반에 보니까 불고기가 너무 휴일이 떨어져 서빙 속도는 똑같은데 이제 만드는 게 오래 걸리니까 새우 초밥을 불고기를 빼고 배치를 바꿔야 돼 이거는 여기가 전혀 쓸모가 없네 만들어지는 속도에 비하면 여기가 너무 쓸모가 없어서 여기다 우겨 넣어봐야 돼 일단은 토마토 양상추 치킨 아 이 안에 들어가려나 토마토랑 새우 위치 바꾸고 토마토랑 새우 위치 바꾸고 치킨을 여기 넣고 오븐도마 오븐도마조리대 야이 잠깐만 조졌는데 오븐도마조리대가 안 들어갈 건데 etcetera 고분 토마조리대 이거를 와 잠깐만 감자 새우 지금 잠깐만 새우 토마토 감자 생선 토마토 닭고기 도마 조리대 5분 잠깐만요 구겨넣기를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사람을 또 하나 넣을 수밖에 없네 이게 무조건이고 조금이라도 더 늦게 만들어줘야 돼서 조리대를 조리대 공유 조리대 공유하면은 느리단 말이지 조리대를 늘려야 돼 무조건 조리대가 무조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조리대 조리대를 조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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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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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얘를 일로 옮기면? 스시가 과연 큰 도움이 되려나... 도마랑 오븐 사이에 조리대를 넣으라고? 안돼요 이러면은 오븐을... 도마랑 오븐 사이에 조리대를 넣으라니... 아... 이거랑 이거? 아... 하나 더 필요한데... 아... 이거 원래... 저기에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두 명이 더 나은데... 초밥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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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서... 아... 아... 하아... 하아... 잠깐만... 사람을 공유해볼까...? 아니야 그럼 이게 늦게 만들어질 것 같아 아니 뭘 옮기든 잠깐만 이걸 만약에 일로 옮긴다 치면 이걸 이렇게 써야 돼서 아니야 이러면 토마토를 못쓰잖아 아 닭가슴살 여기 써야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도마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도마가 들어갈 데가 없는데 너 하나 일로 옮 생선스프에 간... 아... 아 이렇게 넣으라고요? 이쪽 동선이 너무 길어지지 않나요? 아니 애초에 자리가 안 될 건데? 토마토를 어떻게 넣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들 저렇게 된들 똑같지 않나? 도마가 들어갈 데가 도마가 들어갈 데가 이쪽을 아예 뚫어버리던지 근데 그럼 너무 동선 낭비라 그냥 이렇게 늘려볼까 그냥 자리를 이거랑 바꿔서 아 잠깐만 이러면 썰어야 하는 재료들이 옆에 있는 게 나은데 이렇게 이렇게? 조리대는 각자 쓸... 얘네가 조리대를 같이 쓰기 시작하네 닭고기 부족 도마부족 도마부족이 진짜 미쳤는데 도마부족 여기서 뜨는 거구나 여기까지 늘려볼까 나쁘지 않을 거 같기도 하고 해볼까요? 뭐... 피도 아직 많은데 해보지 뭐 이제 초밥을 좀 바꿔야 되겠다 거의 저... 저거에서 방어가 되거든요 생선찜 생선스프 뒤에는 음식을 바꾸면 될 거 같아요 아 근데 자리가 없는 게 제일 커 자리가 없는 게 제일 크거든요 자리가 없는 게 제일 크거든요 생선 그라탕? 뒤에 이걸 바꿀까? 뒤에 이걸 바꿀까? 스테이크 정식이랑 생선 그라탕이랑 바꿀까? 자리가 되려나 모르겠다 생선은 공유가 돼도 감자... 이거랑 이거랑 바꿔보자 점점 쌀에 대한 효능이 떨어지는데 점점 쌀에 대한 효능이 떨어지는데 이러면 잠시만요 하긴 이제 쌀도 안 나오네요 진짜 게임 너무한 거 아니야? 쌀 열심히 올려놨더니 쌀이 안 나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바꾸고 여기를 여기에 생선 그라탕 위치로 바꾸고 생선, 감자, 치즈 생선, 감자, 치즈 일단 감자 치즈는 들어가도 생선 위치가 잠깐만 얘는 도마랑 오븐? 도마랑 오븐이야? 도마 오븐이야? 조리대 빼고 도마넣고 아 이거 도마 공유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잠깐만 아니지 도마가 필요한거잖아 아.. 도마랑 이릴로 옮기면 되지 참고 조금 걸리긴 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도마가 하나 더 있으면 딱인데 도마가 들어갈 공간이 없네 얘는 도마 하나만 더 있으면 딱인데 한 번만 더 빨리 재료 상자가 뭐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보스테스고 좀 빡빡한 느낌 들면 써볼까 이건 지금 하나 써보자 뭐 어차피 다른 거 채우면 되니까 이건 되겠다 스프가 너무 강력해요 받는 데미지 30 감소 방문 시간 늦춰진다 에이 다 쓸모없는 보물을 다 너무 쓸모가 없잖아 다 너무 쓸모없는 보물들이잖아 데미지는 아직 뭐 크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방문 시간 늦추는 걸로 하자 제일 좋다 이거 땅덩어리 늘려서 좋을 거 없으니까 연어 스테이크 두 개로 가죠 그게 맞다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 연어 스테이크 두 개로 가자 두 개 이렇게 다닥다닥 붙이는 건 좀 그런데 배치를 조금만 바꿔볼까 얜 넌 자리가 많으니까 어쨌든 마지막으로 나가는 건 굳이 이거를 이렇게 넓힐 필요가 없지 생각해보면 굳이 한 칸을 더 늘릴 이유가 없잖아 생선 수프랑 연어 스테이크에서 끝나 어차피 가죠 일단 위에는 아직 더 두고 밑에만 신경 씹시다 위에는 뭐 교체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위에는 어 큰일 났는데 어라 어라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틀만 버티면 돼 이틀 버틸 피 정도는 되거든요 스킨 그라탐 샐러드를 하나 더 추가할 자리가 있나 추가할 자리 없을 건데 이틀 버틸 피가 줄어드는 게 아 얘네가 너무 무슬모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마 아 나 재료 상자가 더 필요한데 도마 속도 늘어났으니까 요리하는 속도는 좀 빨라졌을 거예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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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제발 아 나이스 도마 속도가 좋다니까 8초 동안 모든 동호가 즉시 사용 완료된다 아 이것도 괜찮은데 추가 요리 1인분 아 무조건 더 오리지 더 만들고 싶어도 안 된다 앞자리에 배치할 만한 게 없다 버텨봅시다 이거 죽지만 않으면 되니까 어차피 하루 남았거든요 아 그거 쓸 걸 돈 써야 되는데 젠장 하루만 버텨보자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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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해파리 같아 두 번째 보스 두 번째 보스 도구 빨로 간다 내장형 도마 미치겠네 도마가 밑으로 들어갔어 잠깐만 도마가 이런 식 재료 내장형이면 와 야 자리 미쳤는데 아니 도마를 올리는 게 개이득이었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되냐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이리로 옮기고 어 너도 도마 두 개로 늘리... 아이 도마를 두 개로 늘리고 자리 확보가 너무 남아 도는데 잠깐만 아 이런 식이었으면 아까 아니에요 이게 자리 확보는 둘째치고 조리 속도가 문제라 잠깐만 어지럽네 잠깐만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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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이대로 둬야 되고 얘네는 프라이팬을 그냥 차라리 하나 더 눌려서 냄비를 차라리 하나 더 추가하고 냄비에서 서빙테이블 이렇게 해야되겠다 이러면 되나? 와 생선스프가 미쳤어 생선스프 효율이 미쳤는데 얘가 모서리라서 음식두기가 편한거지 어차피 조리대 안쓸거 아니야 두개니까 두개 놓으니까 이것도 놓는게 애매해지네 아 조리대가 필수구나 이러면 뭐가 만들어지나? 오븐이 필요한데? 이러면은 도마를 공유하는건데 한번 해봐 안 돼 안 돼 이게 맞아 너네도 조리대 아 필요없지 다시 도마부족 조리대부족 5분은 왜 부족한거야 도마가 어디가 부족한거지? 인당 두개씩은 있는데 뭐가 부족하지? 여기가 부족하구나 오븐은 어디가 부족한거지? 오븐 두개에다가 여기다가 오븐 하나 더 넣자 이러면 오븐 부족은 없어지고 도마가 도대체 어디가 부족한거야? 도마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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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도마 두개가 필요한가? 솔직히 너무 초반이라서 도마 두개까지 필요없어보이는데 여기 오케이 아니 이거면 됐어요 있는거 없는거 다 쓰면 되니까 재료상자는 이제 됐고 아 이럴거면 재료상자가 너무 아깝네 잠깐만 얘네 다 세우도록 하나? 생성은 하나 생성 생성은 두개 생성 세개 네개 생성 네개 고급화 그래 이걸로 하자 돈이나 많이 줘 가자 다 써 다 써 다 써 다 써 됐어 됐어 게이드 끝 있는거 다 써 세개 채우기가 어렵네요 이거 세개 채우기 세개 채우는거 좀 빡세네 처음엔 좀 버벅여서 그렇지 뒤로 갈수록 좀 해볼만한데 왜 오케이 아 재밌네요 재밌어 아 일단은 더 다음 시간에 더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렵다 어려운데 재밌어 이거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구매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재밌는데요 게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좋네요 이거 일단 오늘은 이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따 y sh